경매 진행 중인 이 아파트에는 임차인 박모씨가 살고 있는데요. 보증금이 3억 5천만원입니다. 아이고 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4월 6일인데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주세요라는 배당 요구를 뒤늦게 했습니다. 5월 4일 한 달이나 늦게 했네요. 오른쪽에 빨간 글씨로 배당 종기 이후 배당 요구함 이렇게 써있네요. 그럼 법원에서 보증금 3억 5천만원을 주지 않겠죠? 이 많은 보증금을 날리게 되면 낙찰받고 나서 내보내기가 어려워질 것 같네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한 아파트가 경매 진행되었는데요. 의정부 지방법원 고향 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의정부 지방법원과 다른 곳이니 가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지 체크하셔야 하고요. 대지권 미등기라고 되어 있죠?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이 한 세트로 움직여야 하는데 대지권이 미등기라면 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써있는 건물 면적 30.44평은 건물의 전용 면적입니다. 아파트 현관 내부에서 발코니 같은 서비스 면적을 제외한 것을 말하죠. 우리는 흔히 25평형, 33평형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공급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 30평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시고 시세 조사하실 때 공급 면적 30평을 조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실수하시면 나만 말도 안 되게 가격을 저렴하게 쓰는 일이 발생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보면 이 물건은 전용 30.43평이고요. 공급 면적으로는 40평형인 물건입니다. 그럼 시세 조사하실 때 40평형 A타임 물건으로 조사를 해보셔야 정확한 것이죠. 구조도를 확대해서 볼게요. 발코니가 전면 쪽에도 있고 후면 쪽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와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구조입니다. 남쪽으로 침실 3개, 거실 1개로 4베이 형태로 되어 있죠. 이건 경매물건인 40평형 A타입입니다. 같은 40평형의 B타입을 보니까 구조도가 특이하죠. 발코니가 L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타워형의 구조인데요. 마통풍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개인차에 따라서 거실에서 탁 트인 뷰를 볼 수도 있고 주거공간이 분리되는 이런 타워형 구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앞장에서 보셨던 A타입의 판상형 구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판상형이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평형이라도 타입까지 확인하셔서 시세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 아파트는 파주 운정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바로 위로는 운정후수공원이 있고 동쪽으로는 경위중앙선이 다니고 서해선이 확정된 야당역이 가까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김포공항까지 버스로 1시간 30분 정도 걸렸는데요. 30분으로 단축되게 되고요. 수도권에 14개 노선과 탄승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GTX-A가 개통 예정에 있죠. 올해 말 서울역까지 개통할 예정이고요. 삼성역 연결은 2028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기 신도시라서 상권, 학군, 쾌적성을 잘 갖추고 있는 곳이에요.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였는데 GTX 개통 서해선 연장으로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권리 분석을 할 땐 가장 먼저 말소 기준관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유료 경매 정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등기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데요. 2009년 소유권이 우모씨로 이전되었고요. 2018년에 근저당권이 가장 빠르네요. 한모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근저당권이 가장 앞에 있을 때는 말소 기준관리가 되고요. 이것을 포함해서 뒤에 있는 모든 권리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매 권리 분석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 다음으로 박모씨의 주택 임차권이 3억 5천만원의 등기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임차권이 올라와 있다는 말은 이 집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는 등기부의 접수일자 2020년 10월 16일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 올라온 것보다 먼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 가지 권리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권리인 대학력 경매 절차에서 순서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 그리고 보증금이 소액일 때 먼저 들어온 담보물권자보다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일단 보증금이 많아서 최우선 변제권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대학력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임차인은 2020년 10월 16일 전입신고했고요. 같은 날 이사 들어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점유를 했다면요. 대학력권의 효력 발생일은 2020년 10월 17일 새벽 00시가 되겠습니다. 말소 기준권리가 2018년 12월 6일의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더 늦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학력이 없습니다. 박모 임차인은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받든 한 푼도 받지 못하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내보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 법원에서 돈을 받으려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전입신고하고 점유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당요구 종기일이라는 법원의 마감일까지 돈을 달라는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간에 그 힘이 생기죠. 2020년 10월 16일 주간에 힘이 생깁니다. 이것과 대항요권의 효력 발생일 둘 중 늦은 시기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에 힘이 생깁니다. 그럼 2020년 10월 17일 새벽 00시에 그 힘이 생겨야 하는데요. 그런데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임차인은 그럼 3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보증금을 법원에서 받지 못하고 대항력도 없으니 낙찰자한테 대항하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야겠군요. 이런 경우에는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 약간의 부담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3억 5천만 원을 잃은 임차인은 쉽게 이사 나가려 하지 않겠죠. 많은 이사비를 부르거나 혹은 자포자기에서 실제 강제집행까지 가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강제집행 비용만큼은 더 저렴하게 낙찰 받으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첫 명도 하시는 분들은 긴장되시겠죠. 그런데 이 임차인은 보증금을 경매 절차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임차권 등기 때문인데요. 등기부에서 주택 임차권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해서 해둔 것입니다. 근저당권 같은 경우 등기부에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보면서 순위를 정하면 되는데요. 주택 임차권 같은 경우는 접수일자 하나만 보시면 안됩니다. 오른쪽에 권리이자 및 기타 사항에서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를 보시고 계산을 따로 해봐야 합니다. 둘 중 빠른 것 기준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더라도 임차인의 힘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주택 임차권 없이 보증금 못 받고 이사를 나가버리게 되면 대학력이 없어지고 우선 변제권도 없어지기 때문에 주택 임차권을 설정해두고 이사를 나가는 것입니다. 일단 임차인의 주민등록일자가 8월 17일로 기재되었다가 10월 16일로 경정되었죠. 그럼 임차인의 권리는 앞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대학력권의 효력 발생일과 우선 변제권의 힘은 2020년 10월 17일 새벽 00시 기준으로 생기게 됩니다. 접수일자인 2022년 기준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선 변제권에서 배당요구 종길 이후에 배당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일이 2023년 1월 5일에 있었습니다. 이 날짜 이전부터 주택 임차권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중요합니다. 집중하세요. 이런 경우에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요구 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서 자동으로 배당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등기부에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올라오기 전에 먼저 있던 임차권 등기는 법원에 추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해줍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박모 씨는 실수로 배당요구 종길 이후에 배당요구를 했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보증금을 순서에 따라 나눠준다는 얘기죠. 추가로 하나 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경매 개시 결정 뒤에 올라온 임차권 등기는 수동 배당입니다. 즉 배당요구 종길, 마감일까지는 배당요구를 실제로 법원에 해야만 돈을 준다는 것이죠. 가끔 이런 임차권 등기의 특성을 모르셔서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임차권 등기의 특성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제 보증금이 몰수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의 힘이 2018년 1억 2천만원 근저당권의 다음 순서로 생기게 됩니다. 보증금의 대부분을 찾아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은 보증금을 찾기 위해서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명도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해서 강제집행비용까지 산정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명도 난이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쓸 수 있겠죠.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2005다 33,039호 판결인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는 대학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여기 중요하겠죠.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판결 요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문을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운받는 방법은 아래 더보기에 써두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임차권 등기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 배당이다. 첫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임차인은 자동 배당이 아니다. 이렇게 잘 입력해 두셔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지권 미등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땅에 대한 권리가 등기부상의 대지권이라고 써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파트를 사게 되면 건물만 사오는 것이 아니고 이와 세트인 땅의 일부까지 같이 소유권을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땅까지 가져와야 완벽한 집합건물 소유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처분도 쉽습니다. 그리고 재건축할 때도 땅까지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 물건은 등기부상의 대지권이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단순하게 등기만 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최초의 수분양자가 실제로 땅에 대한 대금을 내지 않아서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후자라면 땅값을 빼고 저렴하게 낙찰 받아야 됩니다. 전자라면 일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각 물건명세서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의 대지권이 미등재된 상태인데 채무자의 파산관제인 보정서에 따르면 분양대금의 대지 가격이 포함되어 있었고 분양대금은 완납하였다고 함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지에 관한 소유권도 낙찰받으면 함께 따라오게 되는 그냥 일반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나중에 이것을 처분할 때 이 물건에 대지권 등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몇십만원 정도 더 내서 법무사를 사서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안전한 물건임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이 오시면 경매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시고 부동산 시황에 대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시는 방법을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임차권 등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안전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집쌤입니다. 감사합니다.